네, 저는 내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와이퍼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와이퍼의 이상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블레이드 고무가 오래돼서 굳거나 와이퍼 암의 각도가 틀어지거나 발수 코팅으로 인해서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물자국이 남거나 소음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 중 새차나 오래된 차 모두 와이퍼 암의 스프링의 장력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스프링 장력의 명쾌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와이퍼 암의 스프링의 장력이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특별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우선 구독자 두 분이 보내온 내용부터 요약을 해줄게. 첫 번째 분은 닉네임 옹신님이신데 새차를 뽑은 지 3개월 정도 되셨고 BMW 차량이고 새차인데도 드드득하고 떨리는 증상이 생겼다는 내용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인 닉네임 민구님은 2017년 시 K5 차량이고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가운데 부분이 잘 닦이지 않고 물기가 남는다는 내용이었어. 두 분 다 와이퍼도 교체해보고 유막 제거, 와이퍼 암 각도 조정 등 안 해본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두 분의 내용을 봤을 때 서로 다른 증상이지만 주차 모두가 와이퍼 암의 스프링의 장력이 원인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기 와이퍼 암을 보면 뒷면 안쪽으로 인장 스프링이 한 게 있는데 이 스프링의 역할이 와이퍼가 움직일 때 인장 스프링의 탄성으로 적당한 누름 압력이 생기게 해서 물기 제거가 용이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만약 이 인장 스프링의 탄성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느슨해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탄성이 너무 강해서 과도한 압력이 생기면 와이퍼 끝부분이 뜨면서 드드득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탄성이 악해서 부족한 압력이 되면 와이퍼 가운데 부분이 뜨면서 부분적으로 잘 닦이지 않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야. 옹심님의 차량이 새 차이고 또 독일 차량인데 BMW나 벤스 같은 차량의 소유자들이 옹심님하고 같은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있더라고. 독일 차량의 와이퍼는 국내 차량의 와이퍼에 비해서 스프링의 강도가 좀 더 센 편이고 눌러주는 힘이 강한 편이라고 해. 이는 자동차를 설계할 때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고속주행이 많은 환경에서 고속주행 시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링의 장력을 강하게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 반대로 민구님의 차량은 약 7년 정도 된 차량인데 이쯤 되면 스프링의 장력이 물리적으로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겨울철 눈이 올 때 와이퍼를 세워주는 습관으로 인해 스프링의 장력이 늘어지고 누르는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지. 통상 와이퍼 암의 누름 압력은 와이퍼 블레이드 사이즈에 비례해서 설정이 되고 인치당 1온세 압력, 그러니까 28.35g의 압력이 적정 압력이라고 하고 실제 압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스프링의 장력이 약해질 것을 대비해서 적정 압력의 30% 정도 더 높게 설정이 돼 있어. 여기 올리오 소렌토 차량의 와이퍼 암을 내가 최근에 교체를 했는데 누름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게. 이렇게 와이퍼 블레이드를 빼고 전자저울 위에 와이퍼 암의 끝이 닿도록 해볼게. 운전석 와이퍼 사이즈가 26인치니까 1온스를 곱하면 737g이 적정 압력인데 재보니까 927g도 나왔고 그럼 적당한 정도인 거지. 그럼 여기 BMW 독일 차량이 운전석 와이퍼 암의 누름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 이 차의 운전석 사이즈가 26인치니까 이 차도 대략 737g 정도로 나와야 하는데 확인해보니까 1161g이 나왔고 역시 국산차에 비해서 좀 더 높게 설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압력이 강하면 와이퍼 끝부분이 뜨면서 소음이 발생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스프링의 장력이 강할 때는 장력을 줄여주면 되겠지. 와이퍼 암을 뒤로 꺾어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나 이런 오리발 리무버를 이용해서 스프링의 틈자에 공구를 끼우고 힘을 줘서 스프링을 약간 벌려주면 되는 거야. 압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시 한번 재볼게. 1161g에서 930g으로 조금 줄어들었지. 그럼 반대로 민구님 차처럼 압력이 낮아졌을 경우에는 인장강도를 높여줘야겠지. 여기 이 차량 운전석 사이즈가 22인치인데 그럼 대략 623g 정도로 나와야 하는데 확인을 해보게. 재보니까 542g으로 적정 압력 623g보다 스프링의 장력이 많이 약해졌네. 이럴 땐 와이퍼 암을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바이스프라이어만 준비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어. 먼저 와이퍼 암을 분리를 하고 스프링이 있는 뒷면을 보면 여기 스프링과 연결된 C자형 고리가 있는데 이 C자형 고리를 눌러서 조여주면 스프링의 장력을 높일 수가 있어. 한 번에 너무 강한 힘으로 조여질 말고 조금씩 눌러서 조여주고 적정 압력이 나올 때까지 조여주면 되는 거야. 초보자들은 작업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땐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와이퍼 암을 새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와이퍼가 자동차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와이퍼의 관리는 소무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물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내 차의 와이퍼는 어떤지 체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 수고했어, 동티뷰. 그리고 coaching과 동티뷔의 하는 것을 나는 inom 나의 칼리포일을 보고싶자 여러분이